이모. 어? 가사를 하셔야지 배배배배배뭐예요. 이모가. 이모가. 네. 시원하게. 불러줄까? 이거 선서 이렇게 만들어줬나요? 앞에서 불러주기로 했어요. 인생 배고 없다. 인생 배고 없다. 인생 배고 없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잉. 이모가 시원해. 얼음 깨갖고. 빙수라 나왔다. 아니, 이거 안 되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 조카. 시원하게 갈아입으셨네. 핑크멩려입니다. 우리 핑크송. 네. 감사합니다. 이모님. 얼음 깨. 얼음 깨. 야, 손 모으고. 손 모으고. 1, 2, 3, 2, 파이팅. 하이팅. 감사합니다. 뭐지? 어디 가시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피디가 한 번 인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섭외를 했으니까 이제. 정말 베스트 매니저다. 멋있다. 리스펙이다. 뭐야? 어? 이것도 준비. 진짜 감동받았어요. 매니저님들 다들 긴장하시겠어요, 진짜. 진짜 매니저에서도 지금 CEO 됐을 것 같아. 잘 알아요. 다비 이모. 단과 같다. 다비 이모는 이제 이가 안 좋으시니까. 다 뚫어놨어. 다 뚫어놨어. 아, 뚫어놨어.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감동받아서. 오, 좋아하다 이거. 그게 쓰여지든 안 쓰여지든 있으면 기분 좋아하지 않나. 맞아, 맞아, 맞아. 원래 매니저보다 더 디테일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저는 사실 매니저님께 정말 죄송하시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매니저님들도 너무너무 좋으신데. 이야, 상큼하다. 이렇게만 봐도 상큼하다. 예쁘다. 잘할 것 같아. 이야,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 아, 예쁘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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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이 너무 높네. 죄송합니다. 우와! 어머, 예쁘다. 어머, 유나. 어머, 유나야. 예쁘다. 어머, 유나야. 예쁘다. 굴그룹 같아. 굴그룹이 아싸. 맞아요. 맞아요. 맞아. 나 아까 시작할 때 좀 어색했어. 좀 캐주얼해요, 이거는. 귀엽고. 사실 저 꼭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근데 이날 현장에서 박수가 계속 나오는 거야. 나 이런 뮤직비디오 처음 봤어. 왜 박수하나? 여기 있지. 친구들이 뭘 하면 그냥 스태프링. 저희도 그날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 제가 봤을 때 진짜 사람들이 상큼한 걸 좋아해요. 근데. 위치가 너무 좋아해. 너무 잘 어울려. 상큼해, 유나.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거야. 다비로랑 빅찌 멤버들이랑. 이렇게 두자준다. 뭐야. 웨이거 아니면 몇 개예요? 주질 않으시네. 구전부링? 팔로우신 분 같아. 야, 무슨. 거기 있잖아, 열차 타면. 홍익케, 홍익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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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귤 있으세요, 귤. 여기 깔아질까? 그냥? 모니터 있는데? 우와, 부자준 느낌이야. 너무 좋아해서. 대상에. 아우, 센스 있다. 이런 게 필요해. 이거 과자도 단짠단짠으로 잘 세팅했네. 뜯어먹는 과자, 스낵. 야, 있지도 이렇게 먹는구나, 이거. 트출하잖아. 괜찮지? 왜 근데 그 손가락이 껴서 먹어? 원래 이렇게 껴먹어 먹는 거야. 아우, 상큼하죠? 여러분, 속보입니다. 단체 림 먼저 한대요. 됐다, 됐다. 완벽하다. 지경이다, 지금. 아니, 근데 내가 머리가 지금 거의 고인돌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내 머리만 고인돌 아니야? 아, 아션이. 아, 이게 이 촬영 너무 어려웠어. 너무 참느라 진짜 힘들었어. 이게 다 무표정을 유지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모가 또 가사가 첫 줄을. 다 못 외우셔가지고. 이모! 네? 가사? 가사를 하셔야지, 배배배배배배배배 뭐예요. 이모가, 이모가. 시원하게. 불러줄까? 이거 선서 이렇게 만들어줬나요? 앞에서 불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생 배고 없다. 인생이 되는 소원을 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이라이? 이거 다 시원해. 얼음 깔고. 빙소에 나갔다. 아니, 이거 하면 안 되지. 인생이 되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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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오늘 뵌처! 들어갔어요! 아이고 아 예쁘다 포카 포카? 아 포토카드? 찍어놔요 나중에 또 포카 나도 해야 되는데 종이 조카 포카 찍죠 뭐 포카 찍자 예쁜 각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하하하 이거 증명사신 아니지 하하하하 진짜 이모같이 그럼 이렇게 찍어야 돼 포카를 하하하하 아 귀여워 오케이 노래 틀어주세요? 땅땅 땅땅땅 최령씨가 여기서 교수님으로 통해요 조곤조곤 안무를 굉장히 잘 하하 이게 이제 긴장될 것 같은데 엄청 긴장하셨어요 이때 고맙준이라고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리더잖아 리더 지금 음악 틀고 리허설 한번 가볼게요 오 좋다 잘 추신다 중독성 있죠 음악도 너무 좋네 뭐야? 발 발 틀렸다 어 페이블스 한번 보시고 갈게요 아 아 다리가 어 최악이다 최악이다 어 잘하셨다 어 그런거 헷갈리죠 착하다 네 근데 계속 기다려주면서 그러니까 기다립니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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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야 스타일리스트한 거에요? 앞에 전대 위로 삐져 나와가지고 하나, 둘, 셋. 어? 미안해. 김신혜 목소리로 나왔는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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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니까. 내가 가족이라. 아, 이모. 아, 이모 더 계시면 어떡해요. 뇌정지. 제발. 여기서. 아, 오늘 빨리 와. 됐어. 안다. 왜, 왜, 왜. 안다. 아, 안다. 장대 안심하면 또 약간 집중이 털어져가지고. 이거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 나 다운게 기억이 안 나요. 스탑이야. 이거가, 이거가 처음 왼쪽은 잘하는데. 두 번째,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건 그냥 제 방법이거든요. 꼬집어놔요. 그러면 그 감각이. 그럼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부터 해야 되고.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네, 꼬집어놓고 시작하면 이제 아픈 쪽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진짜. 아, 진짜. 머리로 왼쪽 오른쪽 하는 것보다는. 그 방향을 계속 이렇게. 오, 깨끗하게. 오, 깨끗하게. 그러네. 배웠다. 예뻐, 예뻐. 하품 크게 하셨네. 우리 저기 감독 쪽 하는 무슨 죄야. 아, 이치 찍어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 왔잖아. 가입하면 우리 졌어요? 졌어? 아니, 표정이 나라 이름 표정이야. 그럼 딱 몰랐어. 아니, 이치 찍을 때는 막 이렇게 막 웃어가면서. 저기 봐봐. 다른 감각에서. 우리 쪽으로 있으면 여기 갑자기. 빵빵 터졌어. 저기는 땡볕이고 여기는 응달이야, 응달. 그렇습니다. 찍지 마. 내가 아까 쉬라고 그랬잖아. 쉬어, 쉬어. 그래. 응. 진짜 이랬다니까. 바로 가네. 저렇게 빠른 사람이야? 저렇게 빠른 사람이야. 나이스. 귀여워. 너무 잘하죠? 온다니. 와, 천재들. 너무 좋아. 맥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천재들이라고 갑자기. 다 같이 하는 거죠. 기댓박스 쳤어, 나 할 때마다. 제일 술래기 해놓고. 집중을 엄청 했어, 집중. 진짜. 닭박놈이 쳤어. 와, 깜짝이야. 다 있네. 너희들은 몰라도 돼, 오르래 세계. 몰랐네. 너무 깊이 알아버렸어. 진짜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얘 손이 오셔라. 엄마가 몇 년생인지 알죠? 엄마가 77. 77? 77? 77. 70년생. 나랑은 아니야? 어마어마해봐요. 아빠 보다 엄마가 나아. 77는 최강인이랑 동갑이야. 최강인 씨랑? 저희 아버지 71. 71. 저희 아버지 70. 70. 저희 엄마 75. 75. 김숙이랑 동갑이고. 숙선배랑도 봐. 언니가 최고신가? 아이고. 그러니까 효도받는 마음이 들겠네. 아니 진짜 그러지 않겠어. 진짜 완전히. 진짜 엄마뻘이야 내가. 그래 용돈 용돈. 이모 용돈 퀴즈 좀 해. 그래. 안녕. 안녕하세요. 스태트 바꾸는데 시간 좀 걸린대. 진짜 근데. 지금이야 딱 지금. 용돈? 스태트 식사하는 시간에. 이모님이. 뽑아왔어. 세상에. 이제 용돈 진짜 빤 뽑아오셨어. 5만 원짜리 문제예요? 이거 당연하지. 용돈인데. 5만 원짜리 문제예요? 나도 해도 돼요?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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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은이 조카도 좋으니까. 왜? 해. 오케이. 좋았어. 이모니까 이모니까. 주제를 줄게. 아 퀴즈. 이 단어가 들어간 노래를 이어서 부르면 되나? 만약에 주제가 꽃이야. 그러면 뭐. 꽃이 될래요? 이렇게 꽃이 들어가는 단어가 나오면. 꽃밭에는. 근데 차이 많이 나겠네. 제시어. 사랑. 사랑. 누가. 아이고야. 이 노래를. 땡큐. 패스. 오케이.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케이. 사랑의 배터리가 다른나 봐. 오케이. 사랑해. 너의 느낌이야. 좋아해. 사랑받기 위해. 제안한 사랑. 자. 사랑 비가 내려와. 사랑 사랑이야. 아니. 뭐라 좀 요즘 노래 좀 해줘. 하나 둘. 차려. 차려. 아일러브유. 아일러브유. 이건 아일러브이잖아요. 아일러브이잖아요. 영어잖아요. 러브유는 안 되죠. 사랑해. 사랑해. 여기 게게로 다 나오지. 와 이게 게게로. 자 일단 타라.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걸 했어야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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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류진! 웃음을 잃었어. 아, 잠깐만, 잠깐만! 당신은 사랑받아! 아, 진짜! 진짜! 칼라, 칼라, 칼라! 칼라! 자, 이제 세 명 나왔다. 자! 아, 누나! 진짜 세 개 다 저렇게 부른 거예요. 너무 옛날 노래. 맞아요! 자, 예지! 하나, 둘, 셋! 넘은다! 동거 돌아가고 있고! 일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조선 후기로 가네! 자, 윤아! 이제 다시 사랑하네! 돼요? 돼요? 의미 지져도 돼? 다시 다시 슬랩됐어 사랑네 이 노래 모르는 거야 이제 다시 너무 쪼들어가서 안 돼 너무 쪼들어가서 유나도 이 노래를 정확히는 모르는구나 아예 몰라요 백지영의 사랑하네 몰라? 그래서 백지영의 사랑하네도 옛날 노래인 거야 너무 노래에 버릇이 있었어 예지 5,6,7,8 사랑 따위의 목매지영의 빨리 빨리 흘려준봐 송송 고려시대로 가야지 탈락! 사랑 그게 뭔데 나를 여 예지영의 우리 너무 잘한다 요즘 친구들이다 음 뭐 했어 5만원으로? 아직 안 샀어요 치킨 드세요 치킨 먹어야지 치킨 먹어야지 뭐야 샐러드도 있어 샐러드도 있어 이 소스가 발사믹 답이 안그래도 맥주 얘기해가지고 힘들텐데 뿌릴게요 이거 하는데 좋아요 잘 어울렸어요 발사믹 이게 느끼함을 잡아줘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느끼한 거에 느끼한 거에 딱 잡아도 잘 어울리죠 맞아요 아이고 나 오늘 저녁 치킨 먹어야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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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뭔가 새콤달콤하죠 맞아 지금 약간 별로 그렇게 막 배고프진 않은데 입맛 진짜 응 갑자기 삭돋아 진짜 콜라 여깄어 오늘 뮤비 찍으면서 진짜 진즌하게 먹는다 응 진짜 내 소스가 약간 비슷하고 맛있다 어머 잘 먹네 근데 진짜 잘 먹어 뮤비 있는 날은 진짜 잘 먹어야 돼요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 스타일 든든하게 먹어야 준비 하나 액션 아우 립싱은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한다 이지 이지를 쉽게 말아잇 언제나 탑이 있지 그렇지 아 아 아 아 진짜 잘 먹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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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작품 하나 만드셨네요 제가 똥이야 제가 똥이야 제가 똥이야 당연히 할 자가 없어 내가 이모님 당연히 강하시네 네 네 아유 교수님한테 어깨 푸는 법 좀 보여주세요 어 어깨 어떻게 풀어야 돼 뭐야 어머어머 뭐야 이거 이거잖아 와 맞아 오 이거 진짜 어려워 뭐야 뭐야 이걸로 되게 화제가 됐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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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빨라 보여 하나 둘 셋 이거 빨라 보여 봐봐 이게 되게 빨라 보인다니까 어머어머 어머어머 우와 빠르게 하자 어머 저긴 또 뭐야 갑자기 잠깐만 차다 일어나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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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웃으면서 한 거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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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아 옛날에 우리 이거 많이 하셨잖아 우와 꿍짝꿍짝꿍짝 꿍짝꿍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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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멋있다 멋있어 아 예쁘다 괜찮아요 아 너무 잘해 근데 이 개인 컷 할 때가 진짜 있지들은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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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들어내 표정 부자야 표정 부자 표정 부자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요? 이야 잘한다 멜로디가 딱 뒤에 남잖아 음원 쓸겠는데 이거 야 야 한번에 난다 아 아 잘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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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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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